요번에 뭐 새로 나왔다고? 오오.... 일단 담아볼까? 돌핀 팬츠 또 나왔어? ㅈㄴ 비싸네? 왜 비싸지? 오! 일단 팔을 거... 제가 이거... 어? 이걸 사네? 한 반 더 야 이거 이율이 장난이 아니야 5개씩만 사본다 나도 모르겠다 어? 아니 물... 아! 잠깐... 압수성재고? 일단 좀 봐 도와가요 도와가 돌핀이 처음 나온 거야? 개같이 물릴 것 같다 느낌이 나리냐 오늘?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좀 이따가 납입하시면 안 돼요? 일단 저부터 야 차라리 시청자들 주문 제작이 맞지 않나? 너희들이나 나나 서로 이득 받는 거잖아 이게 지금 시세보다만 싸게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? 형 스페셜리스트 돌핀은 아침 오픈 때 많이 청글되었어 난 서른 개 팔았음 아니 30개를 팔았다고? 도아가 돌핀 팬츠? 오케이 그러면은 방제 바꾼다.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. 암살자 알 전 캐릭 삽 가능. 자 오더 하십시오 여러분들. 스트릿 데님 자켓 상의. 고객님 갑니다. 쇼츠 하이라고? 3만 골. 수수료까지 챙겨주는 센스. 이 사람 실린 베이지 돌핀에다가 애니. 선생님 일단 이거 먼저 드릴게요. 내가 다른 직업을 못 사 이게 보니까.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. 다른 직업으로 와야 돼 그래서. 캐릭터 순회하자고. 지금 애니츠 구매하실 분 계십니까? 애니츠 없지? 애니츠 그럼 넘어간다? 그러면 일단 리얼돌리 먼저 접속을 해볼까? 자 실린 주문 받습니다. 돌핀 팬츠 하나에다가 베이지 스냅백.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줘? 아직 많습니다. 추가 결제 100만원 대기 중이고요. 걱정 늦은. 어우 뭐 이렇게 강속까지. 경매장 가능할까요? 알겠습니다. 바로 경매장 들어갑니다. 올라가면. 야 이렇게 되면 니네가 사는 게 아니잖아. 아부야 사가 일단. 자 올렸어요. 다음. 잠깐만 내가 만골에 팔았을 때 지금 이득이 얼마인 거지? 기존에 예를 들어 7만골 정도를 팔면은. 개당 2,500원씩 더 번다고 생각하면 돼. 자 일단은 실린 없는 것 같네요. 도화가 접속하겠습니다. 아니 야 잠깐만 도화가 미쳤는데? 안 되겠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담아가지고. 야무지게 팔아야겠어. 인기 있는 매물 위주로다가. 돌핀팬츠 야구점퍼. 딱대. 자 다음. 네 일로 오세요. 아 요거 세트가 약간. 핫하네. 도 사장님 배송 서비스도 하시면은. 기상위 레글링. 바로 주문 제작 들어갑니다. 야 이렇게 하자. 차라리 이게 맞지. 야 살 거면은 차라리 우편 요구해. 도 사장 조옷 됐어. 주사장 냄새 맡고. 충전 중이야 얻는 바람. 다 사장 그러면 안 돼. 나보다 싸게 판다고? 거짓말 하지 마. 양심 뒤지셨어요? 저부터 좀 팔고 갑시다. 상도독은 지킵시다 여러분들. 아니. 아니 나도 좀 팔고 해. 사장님 사신사에서 똑같은 거 파는데. 진대만이 좀 큰 거 못해줘. 거기 짝퉁이에요 여러분들. 제가 진품이에요. 저한테 사셔야 돼요. 뭔데 이거. 저한테 돈을 보내주시고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. 내가 돈을 먹었다고? 하나 묻혔다고? 선생님 다시 보내보세요. 골대문 씨 이러시면 다신사에서 살 겁니다. 오해요 오해요. 아 제대로 확인해보자고? 오케이 오케이. 밑딸 한번 할게요. 사왔다 사왔다. 오케이 확인. AS 애드림 AS 애드림 해명 안 하고요? 아니 지들도 헷갈려가지고 밑딸 하자면서 이 새끼들 이제 와서 해명 안 하고. 빠른 AS 좋네요. 점점 1점 드리겠습니다. 속보 다주 돌핀 팬츠 11,500골에 판다고? 단돈 10,500골 준비 중. 저 원래 10,500골에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걱정료. 다신사 가보니까 물건 비싸기만 하고 영 못 쓰겠더라고? 난 마켓 옷이야. 근데 여러분들의 신뢰는 잃지 않고 아 빤츠 하나 달라고요. 아 알겠습니다. 다주 동일 가격 선언? 어어? 이거 뭐야? 뭐 하는 거야 이거?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? 내가 이렇게 싸게 10% 할인을 하고 또 내려치기를 한단 말이야? 딱 봐서 장사해! 다시 새 상품 입고 완료. 장사 존나 잘 된다 미쳤다 여기. 후후! 도와가는 역시 시니의 돌핀 하나요. 금방 드려요. 감사합니다 고객님들. 얘들아 급하지 마. 걱정하지 마라.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장사 이렇게 싹 가능이야. 수술을 조금만 받아가겠다는 그런 마인드. 이거 남는 게 없어요 사실 저도. 하지만 여러분들만 저의 추억을 위해서라면 제가 이 가격에 할 수 있습니다. 돌빛 반쥬와 데님 자켓 상의와 트리 심플 상의와 그러면 자켓 하나 가져오면 되겠네요. 자켓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추가 결제 들어가겠습니다 형님들. 50만원 추가 결제 완료했습니다. 자 갑니다. 그 다음에 베이. 어? 아니 이건 변수인데? 국정이요. 추가 결제 갑니다. 인증 완료되었습니다. 사장님 이렇게 팔면 남는 게 있나요? 그럼요 있어요. 자 아까 계산해봤는데 얼추 2천골 더 받아. 그리고 나는 이 골드로 갈 수 있지 않을까? 노사장. 니 바닥도 상도독이 있어. 방송 키고 팔게 있어. 에? 그러면 뭐 어떻게 방송 끄고 팔어? 아니 얘들아 이거 이상해. 진짜 장사가 왜 잘되는 거야? 아아 뭐? 턱신사도 떴다고? 하지 말라 그래. 어이 이것도 뭐야.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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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켓 올려줘요. 30분 기다리고 있어요. 30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? 잠시만요. 여기 우편도 미쳐 날뛰고 있어요. 야 그거 계산하기 힘들 텐데 걔? 아니 바로 팔리네 이거? 미친 잠깐인 게 뭐지? 아니 잠깐 주문 밀려 있는 거 봐. 사장님 여기 옷 너무 좋네요. 너무 만족합니다. 여기 커피값 들고 갈게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. 이거는 딸기 스무디 사먹을게요. 야구 모자 하고 오케이. 아니 잠깐만. 주문을 또 해야지. 어 이거 뭘로 결제해야 되지? 자 리플렉시 시간 좀 가질게요 여러분들. 주문 폭주로 인해. 아 고객님들 기다리셨죠? 충전해 왔어요. 자 가볼까 다시? 돌핏 벤츠 망골 바로 입금 들어갔어요. 잘 입으세요 고객님. 바로 입금 들어갑니다 고객님. 아이고 스냅백 하나요. 바로 들어갈게요. 제가 방금 막 입고 해왔는데 어떻게 또 아시고. 돌핏 벤츠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님. 자 바로 그 다음에 베이지 스냅백. 아이고 이거 또 사와야겠네. 붙이고. 자 도하가 장사 접겠습니다. 도하가 그만. 많이 팔았어 도하가. 넘어가자 이제. 빡세다 빡세. 근데 남성복 파는 데는 아무 데도 없네요. 해휴 패티나 입고 다녀야겠네요. 남성복을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? 아니 나 골드 왜 저래. 형 장사 시작 전에 430만 골였다고? 그러면 430만 골이 지금 또 들어온 거야? 자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? 데런 한번 갈까요 데런? 자 데런으로 넘어갑니다. 뭐야. 아직 시작 안 했어. 얘네 보세요. 무섭네. 자 데런 주문 받습니다. 오 마이 갓. 돌빛 반쭉. 들어갑니다 고객님. 여러분들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쇼. 예예예 다사장님. 무슨 일이십니까? 만 골드로 낮췄다는 얘기가 들었는데. 사실이냐고요? 저 아까부터 만 골드였는데요? 아 만 오백 골이요? 아 그건 경매장 기준이고. 빡쿠님 슈퍼채팅 10만 원 감사합니다. 아이고 빡쿠님 10만 원. 슈퍼채팅 10만 원. 자 그러면 장사 또 시작해볼까요? 돌빛 반쭉 만골 되겠습니다 고객님.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느려. 장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. 어머 어머 너무 답답해서 어떡해. 내가 빨리빨리 팔아줄게. 자 애니치 한번 다시 가볼까요? 자 애니치. 뽁뽁이 해주는 거 골드 얼마냐고? 뽁뽁이는 안 고르면 되지. 자 애니치 살짝만 한 번 매수해보고. 어 잠깐만 이거 네이버 한도가 막힌 거네? 잠깐만 기다려봐 봐. 어? 카드 한도가 막힌 게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가 막힌. 한도 풀겠습니다. 기다려보시오. 오전 8시부터 풀 수 있는데. 그러면은 주문 받은 것만 맞춰서 보내드리고. 싹 싹 내려야 될 듯. 아 네 요거 대량 주문인데. 와 이것도 대량 주문인데. 아쉽다. 보내둔 거 내일 예약이요. 아 깔끔했다. 안녕하세요 오늘. 절찰리 판매 완료. 아니 이거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존나 잘 팔리네. 아 그래도 오늘. 우리 서로 행복했어. 맞지? 됐어 이전에는. 우리 서로 행복한 거야 이거. 나왔 표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